근로감, 녹감?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편에 서서 일 제대로 해결해주는 거 본 적 있어? 저,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, 선생님? 회사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본 적 없어, 난! 사람 만변해.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. 나 지금 너무너무 쪽팔려. 아빠가 내 아빤 게 창피해. 다음에 언제요? 사람 죽고 난 다음에요? 아니,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할 건데요? FiBGM